뒤돌아서 오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그때를 봤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묻혀있던 그 순간 왜 그게 기작인 걸 몰랐을까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의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하연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나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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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실지 않나 싶어서 정말 뿌듯하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 한중두나 교회로 더욱 진중될 수 있게 주경하고 저희 앞으로 레드벨벳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